김현우 선수가 제일 잘하는 주기술은 뭡니까? 런던올림픽에서도 이 기술로 금메달을 땄는데 배터리에서 들여던지기. 배터리 해서 들여던져요? 네, 들어 던지기랑 옆 굴리기까지. 들기가 어려운데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좀 버텨도 됩니까? 네, 버텨도 됩니다. 그런데 그러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. 버텨다 다칠 수 있어요. 무서워. 버티면 조여서 여기까지. 메슬링은 체급 경기잖아요. 네. 체급들이 다 다른데 다 할 수 있어요? 체급 상관없이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요한이도 돌리고 한다고? 여기 안드레. 안드레도 있고.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모르면. 다 넘어가요? 예, 예. 그러면. 감코짐부터 한번 해 봐요. 먼저 나가. 먼저 나가. 저는 감독님이 먼저 하면 할게요. 야. 나는 감독님 먼저 하면 할 거야. 적극 추천하겠죠? 내가 먼저 하면 절대 안 한다니까? 아, 그래요? 잘 오신다. 아빠 안 되니까. 아니, 하면. 왜 이래, 진짜. 가자, 가자.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. 이렇게 해 보니까. 이거는 재미있는 게 아니다니까, 형. 이것도 재미있을 거야.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. 나는 갈비뽀 우스러지는 줄 알았어. 그런데 더 셀 거 아니야. 버티지 말라고 그러니까. 버티지 말고. 못 버텨. 버틸 수가 없어. 완전 쫙 엎드려 했어야 돼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. 네, 네.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. 룰이 바뀌어서 배를 깔고 시작합니다. 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. 깔고 시작해. 지금은. 깔고? 예전에 삑 불면 쫙 버티는데? 이게 선수님이 왜 이렇게 귀여워. 그래도 많이 해 봤네, 우리 안 감독이. 아니, 올림픽 때 이건 했지. 알겠습니다. 잘 보세요, 잘 보세요. 우리 저 선수들 할 거니까. 파이팅! 김현우 선수 몇 초 봅니까, 지금? 한 5초? 10초까지. 10초, 10초. 못 버텨. 10초, 10초. 잠깐만, 이게 하는 거예요? 했어, 했어, 시작했어. 시작했어. 했어, 했어, 시작했어. 아니, 좀 버텨봐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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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났어. 버텨봐야지. 아, 뭐야. 5초 84. 5초 84. 5초 84. 여기다 우승을 주인 줄 알았어. 그래. 이게 조이는 힘이 대단해요. 아프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 어쩌다 벤져스 선수들 중에 7명이 나옵니다. 7명 넘기는데 100초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. 100초 안에 다 넘어가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. 가능하시겠습니까? 100초. 도전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래도 동현이하고 동식이 있으니까. 동현왕 들어가면 그냥 끝난 것 같아. 나오고. 그리고 장군이 나오면 큰일 날 텐데. 일단 김동현 나와야 되고. 모태범 나와야 되고. 윤동식 나와야 되고. 박태환 나와야 되고. 여기서 4명. 안드레까지. 안드레까지. 이렇게 하면 우리 최강이야. 최강이야.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. 다 나오셨는데. 여기 3명이고 여기 4명. 제가 또 룰을 알려드리는데. 그레꼬로만 형은 상체만 쓸 수 있어서 다리를 방어하실 때 다리를 잡으시면 안 돼요. 방어는 못 들어오죠? 제가 제 다리도 못 잡아요? 그건 그래도 안 돼요. 이것도 안 돼? 이쪽은 공격 안 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. 버티기만 하는 거 맞아. 시합할 때 들었던 거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? 예. 그건 좀 그런데? 아니. 뭘 그래. 너도 격투기 했던 친구가 왜 이래. 아니. 레스윙은 들어가서 넘기면 납법 치기 어려워요. 유도랑 달라요. 그런데 상대마다 제가 작전을 다 짜왔습니다. 다 짜왔어, 짜왔어. 제가 항복이라고 할 텐데 놔줘요. 넘기지 말고. 항복 그러면 놔줘요. 항복. 무슨 항복이야. 120초만 드립니다. 리얼로. 100% 해요, 어떻게 해야 돼요? 100% 해야죠. 제발 좀 해 줘. 제발 100% 좀. 제발 좀 보여줘, 진짜. 동현이가 아직 100%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. 기본 자세 이거예요. 기본 자세 이거예요. 시간 가니까 이거예요. 기본 자세 이거예요. 윤동식 잘 봐요. 기본 자세 이거예요. 다른 거 하지 마. 하늘 보고 눕는 데도 있으려면 안 돼. 좀 해요, 제가. 이거야, 이거. 김동현이 얼마 버틀자가 중요해요, 사실은. 뒤에 4명은 들어가 있어도 돼. 좀 한다니까, 진짜. 빨리 해, 인마! 야! 지우잖아! 오케이! 야, 지금 5초 하신 분이야. 제가 데려 볼게요. 자, 준비! 오, 잡았어.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